국내 연구진이 수소차에 쓰이는 수소연료전지를 저렴하면서도 효율까지 좋게 만들 수 있는 총매법을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주상훈 교수팀은 수소연료전지의 총매로 쓰던 비싼 백금 대신 철과 질소가 포함된 저비용의 탄소 총매를 만들고 성능까지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탄소 총매의 단점으로 알려진 낮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리카 보호층을 추가했고 이를 통해 상용 백금 총매와 비슷한 수준의 효율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화학회지에 실렸습니다.